흡혈기 좋습니다 예린님 추천해주시죠 SR은 잘 나온 편이에요 원래 흡혈기가 좀 약간 뚱뚱했거든요? 뚱뚱하다고기보다는 토실토실했는데 완전 미인됐어 완전 빼빼되어가지고 제가 좀 이런 빼빼는 사람 좋아해요 사람은 왜냐면 좀 왜그러지 내가? 내가 빼빼해서 그런가? 제가 빼빼해서 그런지 빼빼다는 사람 좋아해요 남자는 남자는 통통한 사람 좋아해요 뭔가 만지기 좋다 느낌? 살을 만지면 이게 막 포동포동한 그 느낌? 아 물론 여자도 그러면 좋긴하겠지만 그래서 여성분들은 약간 좀 빼빼다는 거 좋아요 뭐요? 공이나 수단 이거 말이 돼 이거 지금? 아무튼 저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요 대응 요청이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